저희 쿤티비 최군TV입니다 쿤티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승현씨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손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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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직적으로 우리 손승현씨 많은 분들은 알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필 토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 손승현 프로필 사진이 군밤 장소시나 프로필 사진 마음에 안드세요? 아니요 뭐 저 때 당시엔 저게 베스트였어요 저 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요 고음 고음 대한민국처럼 고음을 또 사랑하고 우리가 심지어 어렸을 때는 노래를 잘한다의 기준이 그 노래도 올려? 고음을 타고나게 잘했었는지 궁금해요 너무 좋아서 연습을 많이 해서 올린거죠 음역대를? 네 음역대를 좀 많이 올렸어요 저 좀 알려주세요 고음 연습할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손승현씨가 노래부를때 여러분들 지금 하체가 안보이시잖아요 다리 꼬고 부르셨어요 고음을 부르는데 정말 웃기게 눈물이 말이라 좋았어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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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할 때는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다리를 꼬고 하체가 너무 편했어요 네 하체가 일단 튼튼하시긴 해야돼요 튼튼하세요? 하체 얘기는 또 대신 대답할게요 알겠습니다 고음을 올릴때는 절대로 그 음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네 겁을 먹으면 안되고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제가 노래를 할때 입을 되게 크게 벌리거든요 입도 되게 크게 벌려야 입도 되게 크게 벌려야 네 좋습니다 그럼 말 나온김에 저희 한번 옥타브 대결 한번 가볼까요? 어차피 지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우 레 미 파 파 레 미 파 하하하하 잠깐만 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려준대로 안먹다 겁먹지 말고 네 낫다고 생각하고 네 입을 크게 벌리고 파 하하하하 안되네 거우 안먹었는데 안되네 남자분이라서 그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최구님과 듀엣을 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듀엣 그 남자 그 여자 그 남자 혹시 니 하나시 가 아 미치겠다 집중 사랑 절대 못해 우린 미치도록 사랑했었지 여기 호 Um 여기 호음이예요 어떻게요 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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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고록 사랑했었 베이비오 이것을 가지고 떠난다는 그 남자 racerb 깜짝 탈이 다 쌍소 우리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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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서트 언제 하나요? 콘서트 좀 알려주세요 울랄라 세션 선배님들과 백강정 백강정이요? 백강정 먹는거 맛있는건데 백청강씨 죄송해요 백강정이랑 먹으면 백청강씨랑 함께하는거에요 이건 뭐 의도치 않았는데 이런일이 일어나서 솜승현씨 함께하셨는데 어떠셨는지요? 너무너무 재밌었구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초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하도 울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솜승현씨 보내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